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오아 연산자입니다. 오아 연산자 오아 연산자는 좌항과 우항 두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이 전체가 참이 되는 형식의 연산자입니다. and는 좌항과 우항 and는 좌항과 우항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이죠.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이 기호가 오아 연산자를 뜻하는데요. 오아라고 적으면 안되고 이렇게 생긴 기호를 쓰셔야 됩니다. 이 키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제가 키보드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키 있죠? 엔터와 삭제키 사이에 있는 키보드의 위쪽에 있는 게 바로 저 기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키를 누르셔야지 여기 있는 오아키를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파이프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를 보는데 이 클립스에서 굳이 실행시킬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오아가 있네요. 그리고 True, True예요. 그러면 True이기 때문에 얘는 실행이 돼서 1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True고 얘는 False지만 얘는 오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이거 전체가 True가 되니까 이거는 실행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둘 다 False예요. 그러면 이 전체는 False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구문은 실행이 안 돼서 4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실행하면 결과는 1, 2, 3을 화면에 출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 오아 연산자는 또 어디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로그인 데모라고 하는 저 자바 애플리케이션은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아이디로 하나의 아이디만을 받았습니다. 즉 이고행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사용을 해야지만 작동한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로그인 데모라는 저 애플리케이션의 유저가 한 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 명이 저것을 같이 사용하게 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아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고행 또는 k8805 또는 소리알기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그리고 패스워드를 1, 6개를 입력했을 때 라이트가 화면에 출력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디를 이고행이나 k8805나 소리알기 말고 다른 것을 사용했다면 롱이 출력이 되고요. 패스워드도 1111 말고 다른 것을 입력하면 롱이 출력되고 이 두 가지의 조건, 제가 여기서 얘기한 두 가지는 여기 있는 이 조건과 밑에 있는 패스워드에 대한 조건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롱을 출력하도록 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똑같으니까 여기에 차이점만을 부각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괄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괄호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일종의 그룹입니다. 자, 이거 처리했죠? 그리고 이것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처리를 했네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아이디가 이고행인지 확인해서 이고행이면 트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디값이 k8805인지 확인을 하고 이거는 아이디값이 소리알기인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요것과 요것과 요것을 연결하고 있는 연산자는 뭐죠? 요거잖아요. 요거는 o화죠. 그 얘기는 뭐냐? 자, 제가 체크 표시하는 요것들이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참이라고 한다면 하나라도 참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하는 이만큼의 구간이 전체가 참이 되는 논리 연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중에 한 명이라도 즉, 입력한 값 중에 이고행 k8805 소리알기라는 값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요거 전체가 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 것들은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 right를 출력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wrong을 출력하게 된다라는 예제라는 거죠. 감사합니다.